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 입니다 bmw 7 시리즈 풀체인지가 나온 지 5개월 정도 됐죠 그리고 벤츠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021 s 클래스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년 22년 23년 3년이 됐는데 엄청난 할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연말이 되면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s 클래스 라인업에서는요 s 350d 쇼파디의 후륜구동 s 400d 쇼파디의 사륜구동 모델 두가지 디젤 라인업이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s 450 롱바디 사륜구동 s 500 롱바디 사륜구동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엔진인데 출력이 조금 더 좋고 amg 라인 옵션이 들어갔다 요 차이가 있구요 8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s 580 롱바디 모델하고 6기통 가솔린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s 5802 라는 모델이 있어요 여기서 s 클래스를 구매를 한다 할인 이런거 다 필요없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가장 권장하는 차종이 s 450 롱바디랑 s 500 롱바디 입니다 요거 이제 디자인이 중요하냐 가성비가 중요하냐 요걸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s 클래스 차체에서는 8기통 보다 6기통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거든요 연비나 이런 것도 있지만 s 450 과 s 500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계약을 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대기를 했던 차량이구요 중고차 시장에서 봐도 s 580 은 잔뜩 있고 s 400d, 350d도 엄청 많은데 450 과 500 은 중고차도 꽤나 적었던 편이기 때문에 감가 방어도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은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벤치에서 법인 회사가 차량을 2대를 사면 둘 다 법인 플리 탈인을 해줬었어요 이거를 올해 s 클래스 판매량의 증가율에 임계점이 온 것도 있고 경쟁 모델인 7 시리즈가 너무 잘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이제 s 580의 가격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차량 중에 레인지로버라는 차량이 정말 오랜만에 풀체인지가 진짜 뜨끈뜨끈 하거든요 인기가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고금리 터졌죠 경기가 이제 누군 뭐 잘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대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미리 땡겨 놓은 차들이 엄청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내려간 상황인데도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의심 없이 구매를 했었는데 전체 공개된 할인 금액이요 맥시멈 s450 s500을 막 2500만원 2600만원 이렇게까지 할인을 날린 곳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됐겠지만 인기차종부터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풀 할인을 때린 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s 클래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중고차 가격은 개인이 천만원 할인이고 법인이 2500 할인을 받았다 그러면 2500 할인해서 감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자마자 어마어마한 감가를 받겠죠 어떤 분들은 연말이 되면 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할인이 풀 할인이 맞고 연말에 더 하지는 않을 겁니다 비슷하거나 요거보다 조금 줄 수는 있겠어도 더 하지는 않을 거고요 S350D와 S400D는 S450D로 통합돼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엔진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모델을 구매하는 건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7 시리즈가 풀 체인지가 나왔는데 S 클래스에서 거의 이제 풀 할인을 들어가다 보니까 BMW 입장에서는 원래는 BMW가 할인이 더 많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S 클래스가 할인이 더 많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시장 지점별로 풀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 시리즈도 1500에서 2000만 원까지 구매 조건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S350D, S400D를 구매하고자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740D X 드라이브를 구매하는 게 차량의 주행 질감이나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7 시리즈가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S450과 S500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구매를 하시는 게 땡큐예요 7월 달부터는 할인이 확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는 거 괜찮다고 보고요 740i로 구매하시는 것도 훨씬 괜찮다고 보고요 S580을 구매하실 분들은 BMW에서 대적할 차종이 없죠 대신에 전기차에 i7이 풀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거를 노리시는 게 훨씬 나고요 레인지로버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레인지로버를 구매하신다고 해도 내년 연식으로 구매를 하셔야지 S클래스 풀 할인하고 나 더 할 것 같으니까 레인지로버 제값 주고 사야지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말 할인이 더 좋지 않을까 노리시는 분들께 또 다른 설명을 해드리면 내년 하반기가 되면 S클래스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는데 연말에 만약에 할인을 지금처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살 구매 조건이 됐고 구매 시점이 됐는데 미뤘다고 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1분기엔 할인을 그렇게 안 해요 그럼 2분기에서도 6월달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사자마자 페이스리프트 한다고 폭풍할인 미친 듯이 할 거라가지고 S클래스는 이제 1년 반 정도도 안 남은 차량이에요 모델 변경까지 벤츠는 신형에 민감하다 벤츠는 통수 할인을 한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요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7시리즈를 보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BMW 7시리즈는요 740i의 X드라이브 모델이 9월 10월 정도에 출고를 시작을 하게 될 거고 740i 후륜구동 모델은 그때까지만 판매를 하는데 후륜구동이 나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차가 여러 대이신 분들은 후륜이 나을 수도 있겠죠 차가 한 대이신 분들은 무조건 사륜을 사야 되는 거고 740dx드라이브도 풀 할인받고 1억 3천 후반대면 진짜 짱이지 않나요 그리고 750ex드라이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S5802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일단 가격 차이가 4천 이상 나는데 4천 이상을 더 주고 살 만큼 S5802가 스페셜한 게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저처럼 이제 수입차를 막 몇십 년 동안 보고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S클래스가 그렇게 찬양을 받는 차종이 된 게 몇 년 안 됐어요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S클래스 전에 WEEE S클래스 직전에 어떻게 판매를 했었는지 그때 수입차를 타셨었거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왜 직수 S500 때문에 수입차 중고차 시장이 망가졌었는지까지 내용을 다 아시겠죠 BMW 7시리즈와 벤츠 S클래스의 경쟁은 언제나 있는 거지만 S는 할인 안 하고 7시리즈는 항상 할인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W222 기존 S클래스도 그랬고요 현행 S클래스도 그렇지만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모델 변경이 되기 1년 반 전에 폭풍 할인을 때린 거는 이 모델의 전 전 모델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요럴 때 구매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보니까 S350D냐 S400D냐 이 차종에 따라 달라지는 설명을 참고하셔가지고 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